이 밖에 몰라. 왓섬맨! 야! 저 왓섬맨 왓선을 어디? 장축체험관인데 나 여기 솔직히 오늘 왜 왔는지도 모르고 네이션스컵, 국민컵. 뭔지 모르겠어. 이거 또 뭔데? VIP 초대를 받았어요. 뭔데? 뭔데 이게? 뭐일 것 같네. 뭐예요 이게? 뭐지? 뭔데? 지금 설명을 해주고 떼꼬아. 일단 뜯어봐야지. 퍼브그? 오 이거... 이건 좋다. 이거 쿠션... 필요없어요? 나머지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가세요. 레츠 겟잇! 여기 뭐하는 데예요? 오늘 배틀그라운드 대회에 있어서 아 이 게임으로 대회를 하는 거? 그 테레비에서 나오는 거 그거 맞아요? 네. 개미새끼들 막 싸우고 누가 거기서 이제 네! 공격했으면 이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본인은 본인은 왜 오신 거예요? 저희 선수가 오늘 국가대표로 뽑혀서 근데 국가대표예요? 국가별로 16개 나라에서 와가지고 16개 나라? 이거 올림픽이 있어요? 네. 이게 제 게임! 이 게임은 rien 확실하게 그 게임은? 이 게임은 뭐? 이 게임은? 이게 게임은? serести 게임은요? 이 게임은? 이 게임은요?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뭐지? 이건 기건을? 이게 옛날에? 예! 뭐 다른 게임은? 우리 펜프 PUMPG 하는 거 이런 게임을 Kun? Yeah, of course we do. I'm in the wrong business. Do they make a lot of money? They can. How much money do you make? Hey, how much? How much? A lot? When I was a kid, my mom said to study and not play games. Wrong choice. 이분은? What's up, man? What's up? Yo. I'm a subscriber. 아니, 더워요. 덥지 않아요? 더워요. 이건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왔어요. 게임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코스프레 주문 온 거예요. 하고 싶어서. 이게 지금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네요? 여기 음식. 닭고기? 1등하면 치킨을 먹어요. 위너원 위너원 치킨입니다. 1등하면 이기면 닭고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한다고? 상금이 5억 8천. 오? 미쳤는데? 5억 8천. 야, 우리 다 때려치고 이거 해야 돼. 상금은 5억 8천이래. 야, 나도 구경하려고 지금 비달리고 있는 거야. 와, 이... 와, 이 분은 여기 와서... 와... 오, 여기는 또 외국... You guys speak English? Of course. Where are you from? Russia. Russia? Can you tell me why you guys are here? Because we love PUBG. You love this? You love PUBG? And you game? So if you rate yourself from 1 to 10, how do you rate yourself? 10. 10? 10이면... You should be out there. 아, 한국말 해요? 네, 우리 러시아 팀이 왔어요. 어머나, 미안해, 왜 제가 여태가 영원했지? 그러면 어느 팀이 이겼으면 좋겠는 거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거야? 우리 말로? 어, 아무 말로. 하나, 둘, 큐! We're ready for the Russian. 후! 욕한 거 아니죠? 아니죠? 와, 이... 와, 이... 여기는 지금 가족이 다 온 거야, 가족이랑? 아니에요. 가족이 다 온 거야? 아드님. 엄마.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39밖에 안 됐어요? 아, 39! 어, 39 꼬맹! G.O.D. 신화, H.O.D. 세대인데... 세대인데! 여기서 해서 저도 게이머는 엄마한테 야단 먹었잖아. 나 그때는 안 그래요. 어, 오케이. 그렇다면 학교에서 몇 등? 반에서 1등. 반에서 1등? 게임에서는 몇 등? 파이키라고 1등 한 번. 그러니까 이거 오늘 1등 하면 상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오늘 한 5월 8천. 그치? 5월 8천? 5월 8천? 오... 네, 뭐 써? 뭐 써, 맨?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지금... 옵저빙 하고 있어요, 옵저빵. 예? 게임 안에서... 카메라맨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럼 여기가 카메라맨들이에요? 그럼요. 카메라맨들 따라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방해되면 게임에 딱 카메라맨 했는데 뒤에서 돌아섰는데 카메라맨 있으면? 음... 그럼 뭐예요? 실물이 없어요. 아... 그러면 인베지볼. 와, 짱이네. 이거 신기해, 난 인베지 몰랐어. 네? 일단 한 번 가보자, 가보자. 되게... 궁장하다, 뭔가. 인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우와! 시상식이야. 아, 리허설 아니야, 리허설. 미친 거 같아. 아... 아... 야, 우리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보자. 내려가야지. 근데 이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무대가 이렇게 크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집에서 보면 되잖아. 교디 혼자 등에서 봐야 된다고 한 번 걸어가지고. 아, 그거는 뭔지 알지.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움직이잖아. 근데 이 큰 무대를 써가지고 저 위에 있는 빈 공간은 누가 지을 거야? 내가 올라갈까?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어느 나라 팀이에요, 여기는? 여기요. 영국. 와, 한국은 어디서? 한국 여파로 인사. 와, 여기 한국 팀이구나. 한국 팀 맞아요, 여기 다? 감독이세요? 네, 대표팀 감독이에요. 우와. 그러면 여기도 잘하시겠네. 저도 네, 부작 잘하셔, 네.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네, 네 명이 한 팀이고 살아남아야 돼요. 만약에 한 명이 죽으면 그 한 명? 없이 셋이서. 네, 셋이서 하게 되죠. 기절했을 때는 부활 시켜줄 수 있고. 아, 부활을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해? 기돌.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그냥 손 이렇게 대주면 부활이 됩니다. 이렇게 만지면 되는다고? 대수님이 내. 와, 이거 1등하면 이거 주는 거예요? 1등하면 이거 주는 건가 봐. 여기 한 번 인터뷰해보자. 여기는 누구, 여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인터뷰어로 네이션 스펀. 진짜 그럼 이 큰 무대, 사람들이랑 관객들이 와서 뭘 뭐로 오는 거지? 딱 경기 화면 보고 바로 선수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원샷 원클 했을 때 딱 그 순간 표정을 보는 거예요. 현장이 아니면 느낄 수도 없거든요. 와, 이게 지금 다, 나도 구경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야, 이야. 여기 왜 왔는지. 저희 회사에서 왔어요. 응원하러. 응원하러. 회사가 이름이 뭐죠? 크라프트 워크. 크라프트 워크? 이거 외국 게임 맞죠?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게임. 배틀 브라운드가 우리나라 게임이에요? 아, 진짜? 나 반백스, 컴온 맨. 어렸을 때 기억 안 나, 하늘색 풍선. 한국 게임이란 거 알죠? 뭐, 뭐라고? 한국 게임이란 거 알고 계셨어요? 이 PUBG라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고 난 PUBG가 우리나라 건지도 몰랐어. 이, 이거 관리에서 총 대표를 만나보고 싶어. 어우, 아, 그거 깨졌겠다. 어우, 어우, 깨졌다. 어우, 어떡해. 깨졌어. 우리, 우리 거 이렇게, 어! 하다가 이렇게 깨졌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액정, 이거 그, 커버 하나, 그, 커버 하나. 회사에 보상해서. 아, 회사. 오케이, PUBG. 그러면 또 여기, PUBG한테 핸드폰 바꿔주세요. 하나, 둘, 큐! 어, 이거 회사 일어나가서 핸드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어, 나 지금 대표님 보러 갈 거야, PUBG. 맞지? 내가 말할게. 같이 가자. 아, 같이 가자. 렛츠고. 아마 그 프레스. 아, 프레스. 아, 레이디스 퍼스트. 와, 대표님이시죠? 제가 다 끊어가지고. 이 직원분이 열심히 진짜 일을 하시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아, 이거요? 네. 이거 일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아, 일하면서? 아, 일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야, 어깨를. 아, 어깨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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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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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왜냐면 솔직히 지금 몇 년생이세요? 알잖아, 여기도 X 아니면 갤러그. 그치? 거기서 시작했어. 옛날에 오락실 가면은 그 정수위 못 해갖고 짝퉁 짖어서 껍질은 따른 건데 게임은 갤러그. 뭔지 알지? 원래 그랬었어. 아, 그냥 난 법지가 한국건지 몰랐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글로벌 이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와, 짱인데? 들어가른다는 게임은 현재도 전 세계에서 한 하루에 5,500만 명이 플레이. 하루에요? 진짜 이분 지금 주머니가 빡빡. 여우. 애니웨이즈, 그러면 10초 홍보 드릴 거예요. 10초. 오케이, so on the count of three. 1, 2, 3, hit it! 네, 석진은 현재 전 세계에 하루에 5,500만 명이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아, 이 게임은 제일 앞으로. 가서 과일 몇 조각 먹고 가도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VIP. 와, 이 밑에서 레드카펫까지 간다. 야, 쟤 누구야? 와. 여보세요. 여기서 맛병 거를 해야지. 이게 이 뭐라 그럴까, 배틀그라운드의 VIP석에서 어느 음식을 먹는지. 컵지, VIP, 푸드. 일단 마들린, 미니츄르. 아. 돈. 돈꼬스. 오, 맛있어. 이게 쫄깃쫄깃하고 중간에 초콜릿이 있어. 근데 초콜릿이 달지 않고 조금 썩. 조합되니까는 침이 돌면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팥빵. 형, 팥빵밥 좋아한다? 팥빵우기. 엄청 좋아해. 다? 엄청. 추억. 되게 굳어. 그러면 케이터링이 몇 점 정도인 것 같아요? 팥지, VIP 케이터링. 근데 한... 4점. 아, 이 레드카펫트네. 나 옛날에 헐리우드 그거 진출했을 때 여기서 딱 이렇게 걸어갔지. 뱀. 와, 이건 또 뭘까? 프라이팬으로 때려?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엉덩이 막아요. 이게? 이거? 정말 엉덩이 막아요. 이상한 게임이네. 아, 이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 이거 생방송이야? 그냥 그 인증... 난 장춤 체육관 하면 그냥 연말 시상식밖에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도 이게. 그렇겠지. 이제 준비됐지. 1등이래, 1등이래. 시작! 차렷식으로! 이야... 이거 그거잖아. 747. 아니구나. 엔진 두 개다. A380. 아, 보잉 아니고? 어, 보잉 아니야. 하하하하. 이런 정도로 하면 배가 되는 대한민국 선수도 만족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뭐야? 동그란 하얀색 원이 있잖아요. 저 안에서 이제 싸우고. 어, 저기 있다. 하구. 저 원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저게 배틀그라운드라는 뜻이구나. 그 안에서만 싸울 수 있구나. 그럼 그냥 바깥에서 얍살박이 있다가 폭탄 하나 터뜨려서 다 죽이면 안 돼. 계속 힘들어도 돼. 아, 그래? 이 사람은 P.O. 우리나라에 지금 1등. 아까 저기 젊은 친구던데? 간다. 야, 브런코. 브런코야 저 자동차. 브런코, 브런코. 포워드 브런코. 문 2개 째는데 그 위에 탑 뛰었어. 저게 1978년식일 것 같은데? 하하하하. 겉에 녹도 꿈 쓴 거 보니까 78년식 포워드 브런코. 야, 왜 산타페를 안 타지? 몰랑 되게 잘하네. 아, 진짜. 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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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금메달. 이 게임 팬이에요? 저 완전 팬이에요. 이거 잘해요? 치킨도 먹었어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 워썸 맨 나와서 같이 치킨 먹으러 가요. 워썸 맨 나와서 같이 치킨 먹으러 가요. 레츠 기릿. 아, 예. 예. 형 아시는 게 형이 있었잖아요. 먹방으로 되어가는데 같이 먹으러 가는데 우리 한 번 워썸 맨 나와서 같이 먹으러 가면 돼. 하루 종일 먹기만 하면 돼. 형, 형 그때 잘 먹죠. 얘도 잘 먹어. 얘는 좀비야. 좀비처럼 먹고 난 먹고. 약속이야. 우리 먹으러 가자 같이. 워썸 맨. 구두 опер어, 울 테니. 구두, 팔다. 알아문 중교버전. 요, 팬이엇. 워쌤 맨. 컴 온, 맨. 쪄어. 워쌤. 워쌤. 그래야. 워쌤. 감사합니다.